오늘의 국물 사업에 방송하겠습니다. 사업해방선을 시작으로 좀 해방선 위주로 뽑자. 이 판 끝나고 열어드리겠습니다 도박장. 근데 솔직히 님들이 도박해가지고 포인트 꼬는 것보다 그냥 묵묵하게 그냥 틀어놓고 포인트 모으는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어제였나 그제였나. 그저께 올렸죠. 롤톡체스 시즌6. 롤톡체스 하느라 어제 방송을 먹혔습니다. 아니 근데 제 롤톡체스 아이디가 슈퍼노버거든요. 아니 롤톡체에서도 나를 알아보는데 누가. 혹시. 혹시 기병진 선수 아니냐고. 롤톡체스던데. 누구냐. 서라. 간식 줬잖아. 간식 줬잖아. 슈퍼노버는 재밌어서 하는건가요 정으로 하는건가요. 둘 다 아닙니다. 그냥 하는거에요. 유튜브에 영상 올리려고 하는겁니다. 어이구와. 테라는 엘프인거 같아요. 아이구와 나 동감삽니다. 뭐야. 저거 뭐야. 게임 OS 같은데. 네? 노래는 좋네 제발 제발 죽어 상대는 융합 노루와 기술실을 받기 때문에 배틀을 생각할 수 밖에 없어 상대는 융합 노루와 기술실을 받기 때문에 배틀에 도착하십시오 여기서 기다리고 이따가 사업되면은 조십시다 자 아니 근데 노래 언제 끄나 이거 아 감사합니다 미네랄 미네랄 압수 미네랄 한 개는 저렇게 여왕으로 죽인다 그럼 두 개씩 하면 되죠 어? 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노기 대기해 방모를 다 썼는데 우리 지는거 알죠? 미안 미안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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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격하게 당겨주네? 정감아 살 2단의inated rebellious 암호 아 여기 딱 컨널에 두구로 바뀌네 네 도움말고 탱크, 염차, 해방선 이렇게 조합 짤게요 여기로 온다 왕맥이 바닥났습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우리 지는거 아니죠? 뭐야, 들어와서 죽어주는거 아우 액션 원래는 이렇게 가루로 먹는게 일반적인데 아래로 먹어보고 싶었어 한번 나 유닛 왜 이렇게 없는데 200이지? 나 이거밖에 없는데 일단은 타락킥 따진다니까 타락킥부터 녹이도래요 위명 일단은 타락킥 따진다니까 타락킥부터 녹이도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허우 대박의 시간이다 실패 실패 너무 가뿐하고 허리 보이세요? 아주 커져가지고 다리 저 삐죽 남아있는거 봐 저거 이번 게임에 승자 걸어 주십시오 똑같은 맵입니다 똑같은 맵 저그 문 열었어 문 열었어 어허어 이번에는 뭐하지 오케이 유령 가겠습니다 이 맵이 보니까 멀티가 되게 많구나 사령부 업그레이드 사령부 업그레이드 디트로이드 피자? 사각형 피자? 사각형 피자면 먹기 더 편한거 아니야? 아니 그런거는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되지 않나? 아아 구성돈 되있는거 가오는베꺼는 마지막에 먹어야 되는거 아니구? 저는 오늘 누가 먹었어 맥도날드 신메뉴 신메뉴 2루이 뭐더라? 맥앤 칠리즈? 칠리즈는 코인 2루이고 사각형 피자 맥.. 어 맥앤치즈 어 그거 먹었어 그냥 그저 그렇던데? 좀 많이 느끼하긴 한데 많이 느끼한걸 매운 소스가 좀 잡아주긴 해요 나쁘진 않지만 아이고야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아 웅장한 무거 이거 화면 조금만 작게 할게요 뭔게임이야 이게? 던.. 던 오브 워 전략 시뮬레이션게임 아 워앤워야 이게? 저거 저거 뭔가 파이어뱃이랑 굴곰 섞어놓은 느낌인데 저거 뭔가 없을까? 아 불러 뭐 아주 웅장해지고 뭐야 뭐야 이거 으아 뭐 으아 으아 아아! 이걸 못 보래요! 유정 살려줘! 유인아 구출 때 출동 구출 성공 감사합니다 도속건물 완료 저런 부분을 여기서 조지는거 아니냐고? 득음이 저작권에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내가 다 편집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스트리폴이 없었네? 또 어디다 뚫었어 얘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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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우와 아이씨 괜찮아 괜찮아 아이씨 난 이미 탱크가 나와있다구 아이씨 USE untuk 띵띵 올리는데 난 탱크 겁나 많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믿지는 마세요 어? 흐흐흐 설마 아흐흐 또 어따가 불었니? 왓아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유정이 딴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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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까요 이번에는 민초 호빵 봤어 나도 그냥 초코 호빵은 그냥 초코 호빵은 근데 민초 호빵은 말만 들어도 토 나온다 호빵은 애교지 치킨이 좀 선 넘었지? 민초 호빵은 애교지 치킨이 많이 해 그거 먹이게 하고 싶어 그것도 살살 잘 먹을 수 있는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치 요즘에 뭐 선 많이 넘었지 이번에는 역시 배틀크루저입니다 차원도약 쿨탈 60초로 늘려주세요 님이 아무리 그렇게 뭐 너프해라 버프해라 이래도 불려드는 일 안합니다 이제 이 게임에 패치는 없어요 드론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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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론나와 드례나와 드론나와 드로나와 드롤나와 드롤 이제 헬로우스 이러면서 해방선입니다 배틀해방선 아이고 얄랄있어요 아이고 얄랄이 아이고 얄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러면서 저거는 바퀴 타락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타락기 먼저 녹이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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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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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 오브라더 이게밖에 없어? 이게 다야? 죽어 그럼. 어? 아이씨 보랏니? 내꺼야 여기 내꺼야 내꺼야 던져버린다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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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봐 ㅋㅋ 힛! 여긴 내가 접수한다 안 돼 내 소중한 전투수정함이라고 죽이 밖에 없는 한정판 전투수정함이라고 소중한 전투수정함이 없어서 소중한 전투수정함이 없을듯 소중한 전투수정함이 없을듯 소중한 전투수정함이 없어졌다 안 돼! 역팀이 지났어 살고 싶어! 야 이거 화난다 잡아버리자 이거 헛넘네? 무리군주는 좀 일로와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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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좀 먹자 자 잠시만 갈게 공격설문은 이 바람들과 파프라인 것 같습니다. 저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자 알죠? 갓쥬, 먹읍시다 뭐야 이거 뭐, 겨울이 끄덕이는 거길 바랍니다 겨울이 사라지기 시작, 나이 터키는 중심쇼. 7-8! 뭐지? 으어어어어어열어어 으으이워 아...뭔...뭔...뭔...뭔... 같이 먹읍시다 우리는 하나 같이 먹읍시다 idis테이블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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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포촉 믿고 설치는거 너무 짜증나네? 깝치고 있어 한방까지 같이 먹읍시다 꺼놨다 아니 같은 노동자 깨니까 너방은 아닙니까? 같이 먹읍시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니 제왁 타깝 타깝 도 craw 어 아니 근데 이 맵 너무 어우 뭐야 개꿀이네 여기 오 여기도 개꿀이네 에 sagte 바 كان 라 한 이러 비교 수 2-3-4-3-4-1 여기서 이걸 보여줘야지 내가 배틀로 한시를 칠 수 있어 그러게 같이 먹자고 했쌌슴 다 먹어버렸네 이럴때는 오케이 이럴때는 여기 감염축 육아버리기 그냥 맞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뚜비뚜비뚜비뚜밤빰 아 몇판 지금 몇판째야 얘랑만 똑같은 친구에요 뭐 해볼까요 이번에는 바이오닉 해볼까 이번판은 근데 왜 얘한테 바이오닉 하면 개발릴거같지 이제 바이오닉 해볼까 이제 바이오닉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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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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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태전 행운을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태태전 어이구 소스가 빠르네요. 어이구 소스 어이구 소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지는 거다. 남자들끼리 총을 겨눌 때는 어이구 소스 그냥 뒤지는 거야. 어이구 소스 스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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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깨지 못해 더 아픈 시련을 맞아도 난 잡은 손을 취해 낼게 오우 빛돈 나비스 콜링 라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 겁냐야 격살내지 마라 약속 있겠지만 모두 거쳐 볼 수 없게 돼 언제부터는 거 풀어내자 We want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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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 핵을 한번 써볼게요 이 빌드는 상대가 서치를 와줘야 됩니다 상대가 와서 서치 서치가 안오네 왔네요 이러면 이러면 아마 상대가 수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 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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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ctionne 서치 서치 서스ο 서치 서치 서척 정ik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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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행정못이었네. 아씨 꼴박 해야하네. 거기 안있네. 여기 지롱. 아씨 꼴박. 아씨 꼴박. 아씨 꼴박. 아씨 꼴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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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푸조대. 아씨 꼴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카오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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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페어 개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리페어 개사기. 오오오오. 아, 리페어 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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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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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게 너무 단단해서 핵맞아도 안죽어 두드 simpliin 올리 maximum 장난 Chief 나쁜 금 dr 정기 주민 두드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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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네 북미 써봅니다. 슈가 안 잡힌다. 맞게 나오고 갈게요. 루트 헤븐. 흠. 굿덕. 같은 팀원이네요. 흠. 뜬 뜬 뜬 뜬. 뜬 뜬 뜬 뜬. 뜬 뜬 뜬. 뜬 뜬 뜬. 뜬 뜬. 어. 봤나? 봤으면 막 여기다 팔에 얹을 수 있어 저 끝까지 쫓아가 툴게이트 본질 3개이트 뭐야 도속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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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소환 못하게 하면 돼 소환 못하게 해서 따라가면 돼 이거 부셔 그리고 이러면 4칼 수도 있거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후하우 아잉 지그어어어어 시즈에이 쥐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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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쥐쥐 어우 이거 분강기 이거 한 발이라도 맞았으면은 큰일 날 뻔 한 개만 더 할게요 찐맛 쥐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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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쥐쥐 쥐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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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쥒쥐 강인 쥐ie 쥐쥐 쥐쥄 쥐쥐 쥐 쥐P 쥐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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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 사도같은 걸로 괴롭히면서 안바닥 먹고 수비만 하면 커스가 이깁니다. 아니 한판만 더 하려고 그랬는데 야 진짜 저 1분만 더 기다려가지고 딱 4분 안에 큐 안잡히면은 그냥 끌게요. 수술 좀만께 맺히고 나가겠습니다. 1분 안에 안잡히면. 30초 남았다. 잡아라. 이걸 잡아주네. 눈 딱 감... 아 근데 4천5배틀 아니야. 빠르게 빠르게 끝내봅시다. 끝내봅시다. 여기 뭐 울타리가 있었네. 여기 뭐 울타리가 있었네. 차 말아놨네. 어 이거 갇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차 말아놨네. 차 말아놨네. 차 말아놨다. 야 이거 잘못하다 갇힌다 이거? 어 깜짝이야 야야야 야야야 여기에 배럭 레이 있냐? 컷 와 레아 아 에어바이트 아 에어저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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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adows 무지성 400억짓는 판단 뭔데 여기다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올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일찍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오늘도 아침 9시인가 잠들어서 오후 4시인가 5시 일어나서 방송 켠거거든 오늘은 좀 일찍 자보겠습니다 빠이엄